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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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도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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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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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어 뭐야 눌렀어 아 위에 꺼 도망가라매 왜 나 자동 실행이야 이거 했다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왜 자동 실행이야 이거 뭐 눌러야 돼 뭐 눌러야 돼 오빠가 자동이야 아 여기 있다 어 깜짝이야 어 근데 꼬리 냈어 오 아싸 간데이 내 자리다 오 나잇샷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면 먹을 수 있지 어 아니야 이거 하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잡을 수 있냐고 그니까 뭐야 뭐야 잡을 수 있다며 아니 왜 나 할머니 아니야 나 할머니인데 뭘 뭘 잡아 거리요 이거 뭐 할까 이거 해야 되나 간데이 아니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개 아 새로운 걸로 꺼내면 잡을 수 있구나 아 아니 좀 쉽게 말해줘 쉽게 히샥 아 아 나 개 아 언니가 말거라기로 언니가 개 하나 이거 개면 뭐 해야돼 간데이 Ul- grrrr- grrr- lah팥 forming 으악! cent 유치원 sok 커리원 wall 이여 comp 황 오빠 이거 잡으러 가야돼? 니가 하세요 간 데이 거리여 거리여 할 수 있어? 하나 둘 셋 따라가야지 뭐 하냐? 아니 나 이거 숫자를 미션 오 내가 적을 수 있다 저거 걔 왔어 나이스 샷 아 말 많이 말 많이 하니까 이기네 말 많이 하니까 이겨 나도 말 많이 해야겠다 걔 너 이거 해 했다 이거 더 간 데이 아 저걸로 아 왜 나 두개 하나 먹었다? 아 두개 먹었어 이거 두개밖에 안먹었어 아아아아 예? 그래 빨리 이거 꼬리 시켜야지 아이고 여기 따라잡히면 어떻게 해 도망가지 거봐 위에 꺼 하랬잖아 대가리가 없나 저거 빨리 꼬리 시키라고 아니 이거봐 더 도망가래잖아 누나다 이거 한 번 백도 그러면 가구 뺏겨 아야 아야 위에 게 낫죠 여러분 위에 꺼? 육가 육가 봐 육가 봐 육 가보라고 어 그거 간데이 아 이렇게 고르는게 있구나 그 다음에 백도를 간데이 어 그거 백도해 아 안 가르쳐줄게 함께라면 좋아? 거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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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이씨 따라잡혔잖아 안 따라잡혔네 안 따라잡혔네 개 어 그거 간데이 개 아니 이런 욕도 못하면 진짜 선비지 진짜 어 이거 해했다 이거 어 더 어 니가 알아서 해 뒤에 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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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합칠 수 있구나 저 대가리가 없네 이 정도면 그 뜻다 개 개 개 제발 아 아 불안해 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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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뺏고 나오면 진짜 이겼당 아싸 간데 잘 수 있다 나이스 아 아 여러분 제가 바보인척하는거지 바보가 아니에요 재미를 위해서 욕도 하는거고 이렇게 하는거지 역시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는거야 가자 야 막판은 시청자 대표랑하자 누군데 시청자 대표랑하자 누군데 아야 개소리야 그냥 시작하면 돼 고 내가 윷놀이 아 그거 아니 시청자야 아 시청자야? 응 할게 하나 뭐야 아니 아까 뭐 준비 왜 나갔어 왜 나갔어? 아 단판인가? 단판이야? 빡쳤다 소윤이 빡쳤다 몇살나갔다 아 다시 왔네 어 다야가 자 간다 1대2요 자 깔끔하게 가자 자 가자 아니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아 그니까 언니 맞아? 어 맞아 불놀이도 대가리로 하는거야 대가리로 허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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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훈사 안돋게요 아니 오빠가 이길지 사이다구 내가 이기니까 소윤언니 편들고 네 아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거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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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러분도 대충하고 욕하잖아요 나도 조금씩 욕할 수 있는거죠 사람이 거리요 게임하면서 욕을 안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니 선비 잘할게요 이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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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오 도 함께라면 좋아? 개! 간데이! 백돌! 이제 말 안 할게요 나이스샷! 나이스샷!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거지! 에헤 나비야! 가니네! 백돌! 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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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왜? 왜? 아니 이게 뭔데? 아 나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겨! 에헤 무! 갈까? 간데이! 다고 어이구 거린 인생의 옷이 아니라! ㄹㄹㄹㄹㄲㄲㄲㄹㄲㄲㄲㄲ! 야 이렇게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? 이거? 그럼 먹겨? 하나 둘 셋. 거리면 이거 먹어? 왜? 왜? 아니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거지 개 아이고 아 내가 씨 더 아 내가 이거 갈라할때 가만히 있지 표정으로도 가르쳐주지마 거리여 간데이 아 나 얼굴 돌려 개 눈빛으로 날려주는 놈의 짜식이 거리여 눈빛으로 날려주는 놈의 짜식이 개 개 시작해 오와 나이스샷 자 이렇게 하고 간데이 왜 이렇게 안가 앗싸 개 개 아 앞에가면 무서워 나 그냥 이거 나가면 안돼 새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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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여 더 더 간데이 간데이 아 자동할게요 개 아 자동이소 자정이소 뭔재미야 뭐해 개 아까 자정이소 하나 꼴 먹었고 개 자정도 한번 해보게 자정이소 자정이소 아 자동이소 꼴 들어가면 재밋잖아 아우 뭐재미야 아우 재미없어 가 거기여 아이구 아이고 아 미 미 미 미 미 유지어! 아 뭐 유지어! 이엠병 요즘것들 양보가 없어 함께라면 좋아? 거리어 도 간데이 개 거리어 아이고 아이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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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백도 좀 그렇게 백도 잘나오니 왜이렇게 백도가 안나오는데 간데이 야 윤돌이가 윤이지 내가 잘하고싶어서 잘하냐 지들이 나오는게 나오는거지 거리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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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와 어떻게 두개씩 먹고 한마누거리 들어가 진짜 백도 아 뭐 백도야 간데이 윽 아 거리여 아 이제 백두신 나한테 왔어 간대잉 일대일이지 밥먹구시작하자 진짜 제대로 해라 야 서윤 언니 팬들은 지면은 막 어 막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데요? 와 진짜 괜찮다 괜찮다 보해라 자 너 이거 좀 뒤졌다 오늘 아 오빠가 알려줘 나도 좀 알려줘 맥도 도 백도 유지호 콧소 어 오 으응 나 에스 유지호 슬슬 있어 어 형 아 캐 슬슬 가볼까 아 아 개 도 개 거리요 먹으러 가자 개 부 싹 뭐раф 치 quantidade 왜일кої ! 아니 왜 风 유지호 아! 미션 성공! 뭐! 개! 으쌰! 한께라면 좋은 개! 어이구 봐! 아 진짜 개 강네 어구르 가자! 어구르 가자, 롤 씨바네 꾸! 더 슬슬 가볼까 거리여 커지자 더 요지여 거리여 슬슬 가볼까 어그로 가자 개 더 슬슬 가볼까 거리여 거리여 어그로 가자 왜 나 최고 가래 거리여 아 너 최고 가라고 하는 게 나아야 개 개 개 슬슬 슬슬 가볼까 개 그 위에 꺼있어 갔어 위에 꺼 개 개 어그로 가자 거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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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가볼까 먼저 들어갑니까 개 도 도 도 도면 그냥 한판 가는 게 없지 그냥 하는 게 없지 어그로 가자 되 개 도 슬슬 가볼까 개 거리여 슬슬 가볼까? 도 허기적 백도 함께라면 좋아 개 아 이거 먹힘 먹힌거 먹힘 먹으러 가자 어 더 도 흠 으응 흑 흑 게 흑 흑 흑 흑 응 슬슬 가볼까? 아 왜 이거 두개 갖다가 두개만 해서 먹히면 어떻게 할건데 꼬리는 안아고 아 저기..저기 있었네 먹으러 가자 거리요 아니 이겨서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기면 우리 방중해야돼 어서 날 따라와봐 아 이거구나 아 거리요 먹으러 가자 잘 먹었습니다 거리요 더 슬슬 가볼까 어? 거리요! 개! 어그로 가자! 개! 백돌! 응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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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가자! 아 이거 그냥 하면 통과 그럼? 거리요! 어? 진짜? 어? 어휴... 어휴... 나... 거리요! 거리요! 이건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? 혹시 모르겠는데... 슬슬 가볼까? 먼저 들어갑니다! 오케이! 나이스! 2연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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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인동 voi 탱 GRAIF 옆으로 나와 1연승만 더하면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다른 미진한테 가겠습니다 자 소윤씨 소윤씨 와 지희야 잘했어 자기야 사랑해 내가 못한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그런거 아니지 아우 아깝게 아깝소 자 샤윤기야 나이스 아깝소 아깝소 자 자 지금 당장 아깝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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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쫘세요 자 자 지금 당장 아앜 아 아 나이스 쏘세요 지금 당장 쏴주세요 어디갔지 아 여러분들 우와 뭐야 어 뭐야 소린아 아닌데 어 1번이 왜 쏘세요 헐 해줬나 야 소린아 너 안 쏴도 되겠다 1번님이 쏴주셨다 나이스 내가 볼때는 2천개 도원제 가지고 2천개인줄 알고 지금 2천개를 샀어요 천개개이덕 하하하하 천개개이덕 대신 오케 야 소린아 고맙다 언니 감사합니다 채운아 서운아 청개개이덕 소원아 고맙다 소원아 안싸도되 소원아 안싸도되 어 닥치고 있어겟다 내가 볼때는 서윤이도 머리가 안좋아가지고 내가 볼때 쏠거 같거든요 지금 닥치고 있을께요 우리 방에서 보고있는데 뭐 일본오빠도 철구오빠 팬이라서 선물했나보다 저희 방 야 서윤아 안싸도되 서윤아 안싸도되 설마 충전중인가 내 기능은 내 기니깐 우와아악 우리 서윤이가 서윤아 대박 서윤아 고마워 오빠 뽀뽀야 우와 언니 감사합니다 서윤아 수고했다 서윤아 고마워 서윤아 서윤아 대박 아 꺼져 서윤아 고마워 오빠 뽀뽀야 와 언니 감사합니다 서윤아 수고했다 서윤아 안녕 질방에 나아악 삼천개 나의 뜻 나의 뜻 이 연습이고 저희 연습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상대 어 뭐야 야 용로 방종했어 지금 이 연습중이죠 흥민이 왜 흥민이 흥민이는 괜찮지 흥민이가 노래 배틀가자 흥민이 방송 안하는데 내가 이기고 쟤가 이겨가지고 지금 2연승중이에요 2연승 아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없어요 혁이버비 혁이버비님 방송 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너무 늦어가지고 BJ들이 방송을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예? 어 남순님 남순이 남순이는 지금 어 다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이 녹박이네 BJ 찬오빠 노래 부르는거 같은데 어? BJ 찬오빠 노래 부르는거 같은데 찬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다고? 아 그냥 캔방하고 있잖아 아니야 뭐? 헤드새끼고 막 이렇게 손대차는 노래 아니야? 아닌가? 야 좀 없습니까 형님들? 에? 좀 할 사람? 야 근데 솔직히 오늘은 2연승까지만 하고 인정해주면 안돼? 왜냐면 내가 또 2연승을 했고 솔직히 1연승은 부족하지만 내가 내일 또 이제 컨텐츠 준비해야돼서 빨리 일어나야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내일 방송 못할 수 있어요 차라리 오늘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이까지 하고 내일 방송을 좀 꿀잼 만드는게 어떨까 제 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좀 말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에? 내일 방송하지마라고? 차라리 내일 컨텐츠 어차피 동물 컨텐츠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준비하고 내일 꿀잼 만드는게 더 이득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마저 내봅니다 네? 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방종했냐? 그냥 빡종할게 얘들아 나 지금 걔 열받거든? 그냥 빡종할게 언젠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방종을 했어요 이게 제 매력 아니겠어요 그냥 빡종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젖 같네요 그냥 기분 여러분들 일단 내일 보고요 지금 더이상 젖 같아가지고 방송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그때는 저거 어디신가요? 다행히 다행히 Mick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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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몰 오빠 창현오빰 노래한적 한번도 없지? 창현오빰 노래한적 한번도 없지? 창현오빰가 가볼까? 어? 왜 안 돼? 저는 누구나 네가 좀 고르고 있어 봐봐 아 나 진짜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지금 너무 오래 방송했어 나 지금 오늘 10시간 했을걸요? 이거 시혼자랑 좀 하고 해봐봐 아 힘들어 아 존나 힘들어